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여기서 갑자기 멈췄어 자 해밀턴의 은신처 어 얘가 해밀턴인가? 밖에 나가서 죽어있지 죽어있지 자 일단 어 누구 있는데? 그럼 사람이 한명 있었어요? 저기저기 어 없었네 자세 자 일단 들어가보죠 음? 뭐 안에 들어갔나? 뭔가 딸기락거리는줄 들었거든요 내가 별거 아닌거 같다 어? 은신처라고 했으니까 어 일단 끄고요 천천히 가보자 네 급하게 할필없어요 네 급하게 할필없어요 음 갑자기 뭐 확 튀어나면은 깜짝깜짝 놀라니까 뭐야 그 그렇게 힘든게 빨간점으로 보여요 어 뭐야 아이씨 방사는 정말이잖아 방사는 정말이잖아 바트 시스템 바트 시스템 바트 시스템 바트 시스템 어 야 일어나 뭐해 근데 얘네들한테 총쓰면은 되게 아까워 이게 갑옷 싼단해가지고 잘 안죽어요 레이저 무기 레이저 무기가 아닌샵 레이저 무기가 아닌샵 음 여기 정갈 소굴인가요? 정갈 소굴이면은 정갈 소굴이면은 총알을 낭비할 필요는 없을텐데 거대 정갈 아니면 거대 정갈은 예 이걸로 하기에 조금 빡세져 버겁지 앞발 두개만 아니 뭐야 꼬리만 절단해놓으면 불구로 만들어놓으면은 상대할 수 있는데 라이트 어 은신처라고 하니까 뭐 무슨 어 발전기 있구요 음 발전시설이겠죠 발전시설 그니까 뭐 이렇게 뭐 방공호 비슷한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봤을때 어 화물진 죽어있는데? 왜 죽어있지? 정갈한테 죽었네 정갈한테 죽었네? 아까 걔한테? 정갈인 것 같은데요? 밭 시스템이 압티베이 밭 시스템이 어 밭 시스템이 압티베이 밭 시스템 어 은신! 오케이! 은신 치명타 야야야야야야 뒤로 빼 뒤로 빼 일어나 일어나 얘네들 상대할때는 앞뒤로 앞뒤로 해줘야돼 왜냐면 왜냐면 쟤네들이 거리를 재고 날 공격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리를 재는 그거를 쟤네들이 속도로는 못 당하기 때문에 너무 빨라가지고 그 거리에 가면 그 잴려고 하는 그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사는거야 왔다 갔다 앞으로 하면은 쟤네들이 거리를 어떻게 될지 몰라서 왔다 갔다 계속해 이렇게 좀 이쪽은 다 돌아본거 돌아갔나 쟤네들이 쟤네들이 주, 적이면 응, 은신할 필요는 없지 총소리가 났는데? 총소리가 나요? 총소리가 난다는건 예 은신을 해야된다는 소리겠지 지금 정갈하고 싸우고 있는거 같은데 아마 레이더들이 아닐까 레이더네 쟤 뭘 피해 오해 안된거해 어우 체리 폭주 엎드리고 숨어라 이게 잘 보면 책 좀 한번 보면 은신 울려지는거 같은데 그게 아니라 폭발이에요 폭발 오 스팀패 오 얘네들 좀 구비해놨는데? 내가 잘쓸께 내가 잘쓸께 여기 여기도 저장온도 하구요 저장온도 하구요 아마 레이더들이 다 죽었을거 같아 내 생각에는 쟤들이 쟤들이 총으로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잘 죽는 애들이 아니거든? 정갈들이 그치? 레이더 니네들이 죽었지? 나도 그럴거라고 생각했다 야 왜 얘네들이 죽었죠?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 정갈도 다 죽었네? 서로 다 죽었나? 어 어 사이코 아니 사이코 아니 제트 스팀팩 아유 땡큐 베리감사 잘쓸께 여기 무슨 반공호 비슷하게 만들어놓은거 같네 딱 봐도 그쵸 근데 이렇게 죽으면 나 어부질이지 오오 있네 아니구나 정갈이겠죠 얘 에너지 보니까 그런거 같네 여기는 여기는 방인거 같구요 전갈들은 전갈들은 뭘 먹지? 전갈들 곤충 먹나? 원래는 여기서 이제 사람도 먹나 전갈이? 바퀴벌레다 어디 어디가나 있는 바퀴벌레 바퀴벌레 바퀴벌레가 있으면 쟤네들이 바퀴벌레가 최하위 그 뭐 그 먹이사슬 같애 어 어 정갈도 바퀴벌레 주식으로 먹을거 같고 땅뚜더지도 바퀴벌레 주식으로 먹을거 같고 어허 아 뭐야 아 다 되돌아온건가? 한바퀴 돈건가? 이쪽으로 한바퀴 돈거네 어 이쪽으로 쭉 가보셔 어 뭐 이거 아까 이쪽으로 안가봤는데 어 어 뭐야 뭐 뭔 웬 열쇠? 어 잠깐만 여기 열쇠를 어 해밀턴한테 해밀턴이 어딨는지? 여기 열쇠 이게 내가 기억나는게 여기 열쇠를 여기서 얻는게 아니에요 밖에 어디서 열쇠를 얻는 다음에 여길 들어와서 저걸 여는건데 음 맞아 그게 기억난다 밖에 어디서 그걸 얻어야 돼 여긴가? 나 나가는 데가 어디지? 이 쪽인가? 이쪽인가? 예 예 안 먹었어요 응 여기 안 들어간거 같은데? 뭐야 어 고급상자 좋아요 오 오 병뚜껑 치래 잘 쓸게 어 몇 갔넘 정말로 지 지 지 뭘 했는데? 아닌거 같은데? 거기가 아닌거 같은데? 일단 어 디지安全 뒤지엊어요 어? 땅 쪄지? 아 열쇠가 있으면 열쇠가 있으면 열쇠가 있으면 그 열쇠가 있다고 해요 저렇게 안떠요 열쇠가 없으면 저렇게 뜨는거고 없죠 없습니다 음 그 다음에 시넥사니카 복서부 지하철이요 저기에 가보죠 네 저장만 하고 여기 누구 있는데 여기? 아 너구나 일로와 아냐 야 어딜 도망가 일로와 일로와 어... 다트건으로 바꿔놓고 일단 한대 한대 맞추고 속도로는 못이겨 이래 자꾸 거리를 재려고 하죠 음... 음... 저긴데? 페르시아님 어서오세요 이쪽인데 어 저기 지하철역 있네 어 저기 지하철역 있네 퓨 퓨 보통... 이쯤에서 탈론 용병을 이제 슬슬 만날 때가 어 함부로 되긴 했는데 어머나 여기... 내가 기억하기로 울트라제트 만들어주는 애도 있는... 보스로 기억하는데 그... 슈가밤을 가져가면 울트라제트로 바꿔주죠 울트라제트의 효용성은 바로... 겹... 중첩되는 데 있어요 울트라제트와 제트가 중첩이 돼요 그니까 제트가 AP 20인가 늘려주고 울트라제트가 30인가 늘려주나 그러는데 다 합치면 50이 늘어나죠 50이면은... 대박이야 대박 아... 누가 또 여기 라디오... 야 뭐야 니가 라디오 틀어놓진 않았을거고 다 털어가죠 어우 병뚜껑은 땡큐 이게... 복수로... 어... 경험실을 얻으려면 이거를... 어... 해체하고 이걸 하면 두번 얻거든요 경험실 이게... 저거 하긴 귀찮아 스테이스보이 두개라니 딴것도 아니고 스테이스보이 두개라니 죽엄마 폭탄이 꽤 많아졌어요 누카콜라 누카콜라는 바... 그... 저거는 내가 봤을때 유통기한이 없는거야 유통기한이 없어요 유통... 그... 누카콜라는 내가 봤을때 그냥 누카콜라도 방사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원래 방사능이 들어가있는걸로 내가 봤을때 그... 저거... 기억하기로는 근데 이제 퀀텀 누카콜라 퀀텀이 이제 방사능을 더 강하게 한거지 자... 그... 이제... 그 잎의 작은 잎이 없으면 우리는 그... 너너들 누군가 그 가격에 많이 넣었고 뭐? 그... 그... 그 잎에 그... 그... 그들이 그들이 눈에 정말 아... 나... 넌... 뭐... 음..그래.. 그럼 뭘 기다리지? 어..일단 피해야되요 일단 얘부터 죽이고요 어어어! 한 발! 빗맞았어! 치명타! 일단 이제 하나는 죽이고요 쏴! 쏴! 아잇! 그 시스템이 압티베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압티베이 되었기 때문에 아니 아니 쏴! 오오오오! 아하아하! 아하! 아하! 뭐하네 치.. 아멘 집에 피해서 오는거 봐라 아 이거 웬만하면 메그놈 안쓸려고 했는데 아하 아 아 아따 아 메그놈탈 어딜 도망가 오 약품을 좀 먹어야일거 같은데 약품을 좀 먹죠 쟤넨 좀 어렵기 때문에 제트 그리고 버프아웃 하나 먹고 제트 하나 먹고 몰핀 하나 먹구요 그 다음에 사이코 하나 먹고 그 다음에 이러면 거의 그리고 약품 스팀팩 스팀팩 어쩔수없죠 뭐 지금 스팀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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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사이코까지 먹은 상태데도 에너지가 저렇게 안들어? 맥아놈 던져.. 맥아놈 해야지 뭐그러네 어디냐? 일단 한발 쏴서 총부터 떨어뜨리고 여기 가까이 가서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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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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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오오오오 내가 주는게 많아요 얘가 그거였네 자 담배하는거 얘네들이 그 나중에 되면 주요 돈벌이가 되는데 일단 노트 형제자매들이여 우리 성인 우리는 성인행사를 하는 또다른 주 또다른 죽어마땅한 독선자를 발견해 주어다 자세한 정보는 다한거 같다 이름! 내로! 어.. 뭐 어쩌고저쩌고 현상품 청캡이다 나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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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짐 착한 짐 많이 하고 돌아다니면 얘네들이 나와요 흐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내가 무게를 지금 되게 굉장히 많이 들 수 있죠 흑 왜냐면 버프아웃을 먹었기 때문에 아 나 진짜 이거 맥으놈탄 이제 쓰면 안되겠다 여기 일곱발밖에 안 남았어 흑 흑 착한 짓을 많이 하면 쟤네들이 나오고 나쁜 짓을 많이 하면 그 정의의 사돈인가 뭔가 하는 애들이 있어요 또 걔네들이 나와요 흑 근데 상대하기는 정의의 사돈 상대하는게 더 쉽지 왜냐면 걔네들은 아머가 방어력이 안 높거든요 보안관 아머인가 뭐 그거 입고 다니거든 흑 방어력이 낮잖아 근데 얘네 탈론들은 이 중가 중가봇을 입고 다녀서 나 일단 뭐 치아가 어떤거 있네 없죠 일단 5.56mm 탄이 얼마되나 보고 흑 육백발이면 좀 쓸만하지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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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원총 어설트라이플 흑 흑 여기 미니건 근데 여기 레저 그 있지 않았나 아까 레저피소를 여기다 넣는게 아닌데 흑 대충 went 흑 흑 arte 어... 일단... 저 가져가죠 중앙농 가지고 다니고 저거 나중에 팔라고요 지금 팔면은 어... 돈을 많이 못 받거든요 황무지인 장비를 여기다... 여기다 놓은게 아니지 아 예예예 그래서 나 지금 돈이 별로 없는거에요 이제 저게 수리백 찍고 흥정 조금 찍기 시작하면은 예 그때부터 팔거에요 그러면 돈이 마구마구마구마구마구마구 예... 더이상 걱정할 필요없이 한꺼번에 확 쌓여버려요 일단 이거를 좀 고쳐야할것 같은데 어... 작업은 이걸 했구요 어디 college 아... 더이상ежд Soviet 에이잇 예예 에이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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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독은 어 그게 뭐야 구급함 자신을 치러간다 중독 까진 안치려도 되나 중독 까진 안치려도 되네 중독은 거기 가야겠네 의자 찾아봐야죠 뭐 총 넣어놓고 아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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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워지고 있어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니까 의사를 찾아가야지 뭐 이제 잠깐만 나 재료 얼마나 모았나 좀 보고 더이상 재료를 모으지 말자 제로 제로 잠깐만 얼마나 좀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압력 밥솥은 좀 모자라네 열로 탱크로.. 탱크.. 저.. 괜찮아.. 됐다.. 압력밥소.. 아이 됐다 됐다.. 으아.. 다자요? 렌저베트라머로 갈아있고.. 의료품이 지금 정말 많아서 그래.. 의료품이 정말 많거든요? 의료품을 다 놓고 가죠.. 필요한 것만 좀 가져가고.. 36개.. 대충.. 빛님 어서오세요.. 자.. 퍽.. 스테이스보이들 좀 놓고 가죠.. 퍽.. 스테이스 보이들 좀 놓고가죠.. 끝! 퍽! 트랩.. 랩.. 스테이스보이들 좀 놓고 가죠.. 이러면 확 떨어질걸? 그쵸? 저것만해도 무게가 100단위로 떨어져 제가 의사 한번 찾아가고 중독 치료하고 어여어여 빨리빨리빨리 이번 레벨업을 그쵸? 뭐해 이거? 어 선물준 이거? 오 스팀 피해! 물론이지 고마워 야야 어디갔냐? 닥터 어어 치료좀 해줘 아 중독된거 같아 자 50캡 여기에 녹음테이프 아 아 다 가져가고 싶다 아 아 아 아 아 나 가져온 것만 해도 어떻게... 이제 온um자 인공과 마이크로더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행을 위한 누구를 찾고 있는데 언급한 직전의 보충자들에게 자신을 구축하고 acerca 중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기술을 찾아뵙겠습니다. 앤드로이드의 메모에 도착할 수 있는 기술을 다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어떤 기술을 알고 있는지 알았나요? 아 모이라는 그 저거 과학 레벨 1업 1업하고 만나야 돼 예 중앙동 유니크에요 난 유니크 총 밖에 안써요 총알 아까워서 이번에 오브를 과학 시스템을 하면 과학을 7점 올렸어요 어 왜 아 아 아 레벨업 했다 어 레벨업 했네 레벨업을 했어요 소리도 쭉 올리고 야아 정말 많아 아 좀 보자 뭐있나 손가락 이것도 이것도 괜찮은데 괜찮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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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고 기재해서 이거 하다가 못해져 자 모이다 캐스트부터 자 잠시만요